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가장 먼저 제61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를 날리는 대회 표지판과 태극기 전라남도 보호체육회기 훌륭한 시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빛나라 땅끝 다시 깊게 됩니다 맑은 물 푸른 숲 정남지 장흥 공격 주역 인도시소 장흥원 선수단 여수시 선수단은 종합 아래를 높여 정식 숲과 종목 시범 등계 종목 등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 광양시는 이제 전남동인 사남동 체육대회 개최진 수천시 선수단입니다 산 바다 코스가 어우러져 소각나무로 불리 나를 낳아지는 법こう 동아, 처방 동아, 처방 동아, 처방 동아, 처방 처방되었습니다. 이석훈의 대회가가 동안 유지리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시군 이몬 선수를 비롯한 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의 의장, 진무대리 김성일 이사 올립니다. 사랑하는 선수단 여러분, 오늘부터 4일 동안 붙여지는 전라남도 체육대회는 도민 모두 축제입니다. 선수단 여러분은 이 축제의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가을보다 끈기랑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자신과 지역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민들은 여러분이 쏟아내는 땅과 열정에 감동할 것입니다. 도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참여하는 도민 체제이야말로 우리 전나무 희망찬 내일을 약속하는 소중한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이번 도민 체제을 통해 서로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도민화학과 전년발전을 위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기시대! 오늘은 모든 심판을 격려하여 고맙습니다.